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냉메밀이랑 참치마요 유부초밥이고요 여기에 돈까스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마실거는 나랑드 사이다예요 여러분들 치얼스 아니 생각보다 국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깸짝 놀랐는데 원래 이 정도 양이에요 국물이에요 여러분들 음? 맛있으면 정떼 근데 수영이 진짜 많다고 해요 과자 이거를 점점 재밌어요 창고로서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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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crux Sci고 핫도그 너무 맛있어 공이 잘 안 안 먹으려면 이거는 잘 먹어야죠 잘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사과 시원한 점이 더 좋아요 하지만 물은 이렇게 먹어야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다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롱롱롱 롱롱 고추장 저는 곱창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 맛은 다 먹어야지 이 맛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 쩝쩝 너무 맛있어 핫도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녕